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.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너무 즐겁고요. 그러니까요. 자 지금 창성 소리 여러분 들리시나요? K-POP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이죠. 방탄소년단이 입장을 했습니다. 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. 진정한 월드클래스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. 올 한해도 역대급 기록들을 세우며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네 자신들의 메시지가 담긴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방탄소년단인데요. 오늘 일본에서 어떤 역대급 무대로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. 뭔가 저희도 빨리 부르고 싶은데 또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해서 포토존에 오랫동안 계시도록 부르지 않을 거예요. 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. 네 자 지금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. 네 자 올라오고 계십니다. 방탄소년단 여러분 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볼까요? 자 무대 위로 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죠? 방탄소년단입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둘 셋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 2018 마마 팬스 초이스인 재팬에 함께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 저희가 일본에서 하는 마마는 처음이죠. 네 그래서 너무 설레고 또 오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. 네 사실 오늘 방탄소년단 무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오늘 콕 집어서 봐야 할 무대에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.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쭉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퍼포먼스 또한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은 워낙에 이제 보여주는 무대마다 역대급이어서 조금만 더 힌트 부탁드릴게요. 마마에서의 무대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조금만 부탁드릴게요. 조금만 더요. 어... 네 우리들의 열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열정을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현장에서 확인해주세요. 네 비군이 또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되게 이쁜... 이쁘게 춥니다. 이쁘게요? 이쁘게요? 멋있게가 아니고 이쁘게 이번에 바꿨나요? 되게 이쁘게 추를 거예요. 아 네 그 점에 포인트를 둬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. 아 그리고 월드스타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. 안 돼요. 오늘 레드카페 미션이 있습니다. 저희 제시어를 제가 드릴 거고요. 포토 포즈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. 아이돌! 하나 둘 셋! 오 무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에요. 네 사실 제가 설명드릴 때 정말 모르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. 자 두 번째 바로 가볼까요? 자 두 번째는 조금 민망합니다만 귀요미입니다. 귀요미. 네 애교가 좀 기대되죠. 자 귀요미 하나 둘 셋! 너무 좋네요. 잠시만요. 이 귀요미. BTS의 귀요미는 어디서 보겠습니까? 마마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. 저 죄송한데요. 이 귀요미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? 귀요미 한 번만 더요? 네. 귀요미 하나 더요? 아 사심이지만 인정해드릴게요. 네 하나만 더 보고 싶습니다. 귀요미 2죠. 귀요미 2. 네 귀요미 2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. 자 귀요미 2 하나 둘 셋! 우리 전 세계의 아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. 2입니다. 귀요미 2. 네. 아 또 명작이 나오네요. 네 좋습니다.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 하나 둘 셋! 와 한결같이 하트를 사랑은 사랑은 그리고 직접 또 심장을 가르쳤습니다. 심장! 그리고 약간 들어와 이런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들어와. 네. 오늘 멋진 무대로 마마를 빛내주실 거라 믿으면서 방탄소년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모의식에서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의식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저희도 보내드리기 아쉽네요.